마 뉴스 논설 갈매기의 눈깔입니다. 지난 10월 27일이지에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시 도지사들하고 일본 지사들 간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지에 당연히 일본 해상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예? 부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8개의 시도 현이 공동으로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여서 지자체 간 연대가 필요합니다. 공동수 양만 109만 톤. 그 물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만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삼중수소 이런 귀괴한 것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골육종, 백혈병 유발할 수 있는 스트론튬은 최대 기준치의 1만 4천여 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귀괴한 물들이 매주, 매달이 아니고 매주 2천 톤에서 4천 톤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일본이 이런 물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일이지에. 누구? 고지라 만들릴 일이소. 보이소. 바다가 어제 당신 집 수채구멍이요. 당연한 반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리고 일본 내 지자체, 어업 단체들 전부 머리 싸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100만 톤 이상 방사능 오염수 방류되면 일본에서 나는 수산물 전부 돈을 싸들고 와서 먹으라고 해도 쳐다도 안 볼기입니다. 그걸 누가? 여름 굶은 걸베이가 먹겠습니까? 돼지가 먹겠습니까? 누구는 일본 수산물 수입 맞고 안 먹으면 될까? 아이가 말하기도 하되예. 그런데 그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도 한번 보이시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멍게와 가리비, 참돔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멍게가 일본산이죠? 멍게가. 멍게가? 네. 없죠? 지난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에서 일본산의 비중이 37%에 달합니다. 일본에서는 활어도 들어옵니다. 활어 차이 담긴 일본 바닷물이 정화 없이 바로 버려져서 문제입니다. 부산항에서만 매일 53톤이 벌어집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구속 조치를 마련하라.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바다에 방사능물 흘러들어가면서 거기 수산물 전반에 대한 공포로 먼지 씁니다.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국내 어획 수산물들도 안 팔리가 어민들 자갈치 상인들 죽다 안 살았습니까? 이번에 또 방류되면 이런 일 제발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부산 어업이 다시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기라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싹 제거하고 깨끗한 물 만들어가 방류하겠다는 주장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 당선 되자마자 후쿠시마 달리가가 오염된 물 이거 떡 들고 이거 마시도 되제? 하면서 깔롱지기고 그래 사태야. 와 한번 벌컥벌컥 들으켜보지. 조석으로 장복을 한번 해보지요. 겁이 나가 마시지도 못할 거면서 참 사람 그라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일본 내정 문제다. 한국 관여 마라. 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 조상해서 가차본대 사는 이웃지간에 적대감 키우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사이 나쁜 이웃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더 나빠지가 우짜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개고신 또 저라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백번을 물려주도 이거는 일본 국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기라예. 일본 정부 정구꼬시마 원자로 식금을 방류하고 싶으면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시키고 안전 확인하고 그래도 걔한테 하면 그때 방류하이소. 와 경상도 표준말로 이래 이야기하니까 안 듣깁니까? 그러면 일본말 비슷하게 한번 해드릴까에. 아나 니나 마시라.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또 흥분했네. 지금까지 부산 아빠들 나름의 말하는 논설 갈매기의 눈깔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